닭은 꿈에서 나타날 때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현재 삶에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닭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성공, 풍요, 불안,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닭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닭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닭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농촌 생활의 상징으로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닭은 특정 문화에서 보호와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경고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닭 꿈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닭은 번식력이 강한 동물로 꿈에서 닭이 나타날 때 이는 성공과 풍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을 낳는 닭의 꿈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의 탄생 또는 물질적 풍요를 암시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꿈에서 닭이 나타날 때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의 도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적인 성장이나 새로운 도전, 혹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닭이 우는 꿈은 특히 이런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하며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닭은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모습은 가족과 집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닭이 병아리를 돌보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닭은 때로는 불안이나 걱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닭이 소란을 피우거나 도망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 또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창조를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젝트 또는 관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일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닭이 우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는 깨어나야 할 시점 또는 잠들어 있던 감정이나 생각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돌보는 꿈은 보호와 양육의 상징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닭이 도망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하여 해결해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닭은 꿈에서 책임감과 보호본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미 닭이 병아리를 돌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닭이 우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찾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그 변화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닭이 도망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불안감과 걱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 성공과 풍요의 상징 한 여성이 꿈에서 닭이 여러 개의 알을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꿈은 그녀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었으며 그녀는 이후 더욱 자신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 한 남성이 꿈에서 닭이 힘차게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으며 이 꿈은 그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삼책임감과 보호본능 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어미 달기 병아리들을 돌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가족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책임감과 보호본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녀는 이후 가족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닭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닭이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지며 각 상황에서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삶의 맥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닭 꿈은 성공, 풍요, 새로운 시작, 책임감, 보호본능, 그리고 불안감 등 다양한 감정과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상징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마구름 소리를 듣는 꿈 머지않아 추록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는 꿈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재산을 보호해줄 관리인을 쓰게 된다 공작세를 사서 큰 닭장 안에 넣는 꿈 아들이 귀한 집에서 흔히 꾸는 태몽으로 컴퓨터, 공무원, 정치 쪽에서 활약할 임무를 낳음 그릇에 닭고기를 분배받아 먹은 꿈 상을 타거나 중측을 짐어진다 꼬리가 긴 닭 또는 꼬리가 긴 새의 꿈 꼬리가 머리, 어깨, 손등을 지나가면 모친의 신상에 변개한 일이 발생한다 껑새끼를 닭오리의 안에서 같이 기르는 꿈 한 집안에 배다른 형제나 시다른 형제를 두게 된다 다민족 국가의 문화를 이룬다 껑새끼를 닭장에 넣고 닭과 함께 기르는 꿈 불청객이 찾아옴 늑대가 닭오리 등을 잡아 죽이는 꿈 늑대가 닭오리 등을 잡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도둑을 막거나 기호세력에 의해 자기 일이 쉽게 성사된다 닭타리를 묶어 놓는 꿈 직장이나 이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음 집수리를 미루길 닭고기나 쇠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꿈 어떤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실의 피해가 발생될 징조를 의미한다 닭고기를 실컷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발생하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위통, 여행성 감기, 철사 등이 발생한다 닭고기를 통째로 먹는 꿈 닭고기를 통째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식구 중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우한이 생기며 재산을 잃게 된다 닭끼리 싸움을 하는 꿈 집안과 직장이 시끄럽고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 시비, 싸움 소송 등의 갈등이 생긴다 닭덩을 수북하게 모아 놓는 꿈 적금이나 개떨을 타게 된다 재물, 돈, 물품, 횡재 등이 생긴다 닭발이나 부리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실패, 해악 등 캄캄 절벽이다 닭 싸움하는 것을 구경한 꿈 집안과 직장이 시끄럽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시비, 사움 소송 등의 갈등이 생길 징조 닭을 잡는 꿈 닭을 잡는 꿈은 우연한 기회에 횡재를 하거나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모전이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에서 채택되어 상을 받는다 닭을 잡아먹는 꿈 큰 행제수가 생길 꿈 아니면 대중 앞에서 인기를 얻을 꿈 닭의 깃털을 뽑는 꿈 닭의 깃털을 뽑는 꿈은 뜻밖의 소녀를 보게 됨을 의미한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것은 아님으로 대범하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닭의 목을 비트는 꿈 스스로 공경을 자처하고 있음을 암시 닭의 발과 다리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일이 모두 중단됨 닭의 부리를 잘라내는 꿈 탁월한 언변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어려운 일을 설득해 쉽게 성사시키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나 손재수가 있으므로 특히 언행에 조심한다 닭이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꿈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일이 발생한다 닭이 나무에 오르거나 황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꿈 지위가 향상되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거나 주어진 일이 순조롭게 풀림 닭이 나무에 오르는 꿈 주어진 일이 잘 풀리고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장차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 닭이 날개를 치고 깃털을 가다듬는 꿈 지위나 사업에 연관된 발전, 성취와 안정의 기쁨이 따르게 된다 닭이 뱀에게 친친 감겨있는 꿈 닭이 뱀에게 친친 감겨있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 닭이 변해 봉황새가 되는 꿈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히 입신 출세하게 된다 닭이 시체를 쪼아먹는 꿈 집안 식구들에게 건강상의 문제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닭이 알을 낳는 꿈 개업시험 문서 등 경사스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장애 떠는 고민 등이 해결될 징조다 닭이 자신의 집에 지붕 위에서 크게 운 꿈 편지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장차 좋은 이득이 있음 닭이 지붕 위에 동지를 틀고 앉아있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말썽이나 구설이 발생되어 심각한 장애와 손실을 칠게 된다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 울거나 닭이 우는 소리가 요란한 꿈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 울거나 닭이 우는 소리가 요란한 꿈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꿈이다 그러나 새벽 따기 힘차게 새벽을 알리는 꿈이라면 어려운 일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거나 정신적인 각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닭이 하늘을 날라 다니는 꿈 입신 출세하게 될 길몽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닭이 헛간이나 창고 또는 큰 나뭇가지의 높다란 곳에 동지를 틀고 앉아있는 꿈 사업과 지위의 발전 향상과 집안 살림의 안정 융성 등 부기를 얻게 된다 닭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꿈 재물이 줄거나 혼담이 깨지는 흉몽입니다 닭이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꿈 문화생이나 부하 세력을 양육하게 될 것이며 여러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닭이나 오리 등을 잡아먹는 꿈 닭이나 오리 등을 잡아먹는 꿈은 만사각이라며 병자라면 완크된다 닭장 속에 닭을 노리는 고양이를 본 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 나타나거나 재산을 보호해 줄 고용인 채용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닭장을 들여다보는 고양이를 본 꿈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일들이 나타날 징조 독수리 매의 솔개 등이 집에 있는 닭을 채가는 꿈 집에 재물을 잃는 손재수가 있고 식구 등 한 사람을 잃게 된다 독수리로 변한 자신이 여러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이는 꿈 적이나 경쟁자에게 항복을 받아 냄 두 마리의 닭이 싸우는 꿈 시비나 언쟁이 생겨 주변 사람과 말대툼이 생길 꿈 언행에 조심하고 대인관계를 신중히 하기 많은 닭들이 모일을 먹는 꿈 많은 닭들이 모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고생과 난관을 이기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내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닭을 물어가는 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력의 일부나 재물을 강력자에게 강탈당하거나 거느리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시집을 가게 된다 사기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 사기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직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새벽역에 닭이 우는 꿈 여성은 문서나 돈과 관계된 일은 투자한 대로 성공을 한다 암탈기의 알을 낳는 꿈 개업시험 문서 등 경사스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 여우가 닭을 물어가는 꿈 교환한 사람에게 일거리나 작품에 관한 일로 사기를 당한다 자기가 짐승이 되어 닭이나 새 쥐 등을 물어 죽이는 꿈 자기 또는 상대방의 일거리나 권리 작품 따위를 성사시킬 만한 권리와 수단을 갖게 된다 자신이 기르고 있던 닭의 주둥이를 자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사업상의 계약이 성립된다 자신이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되어 닭을 물어 죽이는 꿈 자신의 권력이 거대해져서 상대방은 멸하거나 어떤 일거리를 성사시킬 수 있다 장닭같이 생긴 꼴이 없는 붉은색 껑이 날아든 꿈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찾아온다 장닭이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우는 꿈 앞길이 밝게 열리고 가업이 번성하며 지위가 높아지고 구하는 소망을 순조로이 달성하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장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꿈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됨 장닭이 두려고 덤비는 꿈 괴한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게 됨 장닭이 허벅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운수가 트이고 재물과 명예가 번성하고 경영하는 일에 원만한 발전 및 목표 달성이 순탄하게 이룩된다 장닭이 힘차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 장닭이 힘차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발전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큰 수확을 거둔다 경사 이 소식을 듣게 된다 죽은 닭을 많이 가져오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좌절된 소식을 tom하고 있는 것과 плох이 사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이 있는 공단을 터로